수퍼주니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해외활동입니다. 대단합니다.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퍼주니아! 2006년 7월 말레이시아 공연을 시작으로 태국, 중국, 일본 등 아시아 저녁에 걸쳐 각종 차트 1위를 석권한 실력파 아이돌 그룹 태국 왕자가 저기 있어요. 태국! 태국! 태국 왕자가 저기 있어요. 태국! 태국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인기가 가장 많아요. 중국과 한경영도 있지만 그 뒤를 잇는 우리 예성씨가 주인부터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. 우리 또 말레이시아! 말레이시아! 우리 이특씨는 전화해달라고요. 재밌죠. 일본 쪽은 우리 또 성민씨가 주름 잡고 있죠. 원이치와 성민 대회. 저는 대전이나 장난꾸러게 장난꾸러게